아직까지 경기는 1대1 동점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 빠져나왔어요 안쪽 크로스 안쪽에서 골! 루카스 앞선 장면 실책을 깨끗이 치워내는 역전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1 지금 측면에서 굉장히 잘 버티면서 들어갔고 지금 짧은 크로스를 내줬는데 사실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상대 수비가 걷어낸 것이 그대로 맞으면서 득점까지 성공하는 루카스 들고 들어가면서 버텨주고 지금 보시죠 정말 빠르고 지지 않고 잘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행운이기 뜬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루카스 선수는 앞선 장면에서 굉장히 저를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경기 득점을 못했다면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못 잤거든요 하지만 득점을 성공하면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네 자, 안녕!